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 해외에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기업들의 동향과 관련돼서 항상 이 사이트를 주시니까 항상 재밌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재생에너지라는 묘한 주제를도 전혀 안 어울리는 가져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혼내지 않습니다. 제 진정에서 쪼른 겁니다.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 카리스마 아주 좋았습니다. 저 소심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기후변화 탈퇴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거 다 사기야. 무슨 기후변화고 뭐고 난 모르겠어. 우린 돈 되는 것만 한다.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돼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런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게 잘 될 수 있다. 이른바 날도 안 되는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참고로 아직까지는 다수설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고 너무 이상식적으로 안 받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다수설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소수설을 일부 분들이 제기를 합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트럼프도 내심 태양광 폭력 좋아한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할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지금 바이든이 하는 IRA법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투자자는 간혹 소수설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간단하게 자료를 채팅창에서도 다 아닐 텐데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래서 목소리가 좀 작아지시고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건가요. 한번 자료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 소수설 소수설 일단은 첫 페이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얼굴은 트럼프 분 계시고 제목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촉진에 나설까 나선 나는 아니죠. 나설까 그리고 저는 항상 간간히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투자자입니다. 돈 버는 투자에 도움이 될까 하고 옆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시죠. 제가 책을 얼마 전에 냈죠. 거기 보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런 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연초쯤에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주식을 살 때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에 제가 전력망이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하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AI가 붙으면서 관련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AI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전기가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전력망이 가장 쇼티지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력망이 쇼티지인 거는 요즘 올해 우리나라 전선 변화기회사 주가를 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몇 년째 죽었던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심지어 최근에 SMR도 올라왔고 수소 관련된 것도 몇 년 안에는 안 나올 텐데 오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태양광이 다 오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솔라라는 친구 있는데 이거 일봉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09에서 270불 중반까지 갔죠. 그리고 이거는 CDLR 인데 이게 카들러라고 하는 주식인데 카들러? 카들러? 뭐하는 회사냐면 해상풍력을 지으려면 해상풍력 그거를 들고 바닥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걸 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배가 있겠죠. 그 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지선 바지선보다는 좀 큰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전 세계에 얼마 몇 대 없겠죠. 해상풍력 트럭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도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AI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도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이걸 이제 딱 사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저한테 누군가 얘기를 하시겠죠. 트럼프.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이제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되든 안 되면 11월 근처 가면 또 빠지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걱정하지 않고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럼 트럼프와 재생에너지 이게 이제 나오는 다수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재생에너지 치면 기사들이 쫙 나오는데 모든 언론들이 참 걱정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이게 1틀리비언 1000억 1000조 달란가요? 하여간 이 정도 투자한 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미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집행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이게 DOE가 이게 미국의 에너지부거든요. 에너지부가 지금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나 전기차나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다 바뀌면 싹 물갈이 될 거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거죠. 아주 합리적인 합리적인 다수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부에서 소수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소수설을 제기하면 이제 벌써 안 대표님도 웃으시잖아요. 웃지는 않죠. 이게 이제 권력에 기대서 힘센 데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보여요. 파이내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내셜 타임즈 저명한 파이내셜 타임즈가 저명한 파이내셜 타임즈가 5월 24일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기사거리 찾으려고 주말에 이렇게 보다가 딱 걸려서 이제 시작한 건데 여기 보시면 레드 텍사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주니까 빨간주라는 겁니다. 빨간주가 그린 에너지의 모델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게 제목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보는 순간 뭔 소리라는 거죠. BKM이니까 과거형이네. 됐다. 그렇죠. 어떻게 됐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뭔 소리지? 라고 저도 이제 뉴스거리를 찾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번에는 이거와 관련되는 차트를 여기 몇 개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인데 텍사스가 태양광 발전이 올해 3월자로 석탄 발전을 제꼈습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연도별로 나오는데 2014년까지만 해도 태양광과 석탄 발전을 비교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갭이 컸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 빠른 속도 올라가고 석탄이 빠른 속도 내려오면서 참고로 이제 텍사스라고 하는 지역은 화석연료가 굉장히 많이 채굴이 되는 지역이에요. 석유나 천연가스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석탄 에너지 기업들 텍사스에 다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화석연료 한다면 다 텍사스 그쪽에서 다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뭐 석탄이 요즘에 천연가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태양광하고는 한데 벌써 발전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도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남아서 석탄 따위는 뗄 필요가 없다. 가스로 그냥 쓰든지 아 그리고 석탄은 그래서 좀 그때 뭐 석탄을 안 쓰면 천연가스를 쓰지 태양광이 이렇게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태양광이 지금 올라올 거 천연가스는 최위 그래프가 천연가스는 신재생이랑 붙어다니니까 늘어난 만큼 같이 늘어났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각 비율별 제가 또 숫자로 다 설명을 드릴 텐가요. 어쨌건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소 생산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생각을 하면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예요. 그렇죠. 신재생의 진심이 난 klappt 신대행엔드인데 지금 5월 24일자로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이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14일자로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가장 많이 하는 주가 됐어요. 오 2019년 정도일 때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태양광 발전량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13대 2죠. 게임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5월에 들어서는 23.6대 21.2 거의 이 기준으로 하면 10배, 12배 이상, 11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19년에서 24년이라고 해봐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 동안 텍사스는 캘리포니아보다 2, 3배 이상 미친듯이 태양광을 지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절대양을 보는 순간에 텍사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텍사스가 공화당이나 보수주의자들한테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메인이 됐다. 그러면 태양광으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분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죠. 그런데 텍사스는 왜 그랬을까요?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심하게 나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무슨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우디도 석유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너지도 할 거야. 그래서 사막에 태양광을 빨면 얼마 편하게... 미래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세게 했을까요? 우리는 석유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태양광도 할 거야. 뭐 어쨌건 그건 뒤에 가서 아세히 설명을 드리고... 아닙니다. 어쨌건 저는 팩트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 차트가 이렇게 재미있게 할게요. 세 번째는 태양광은 그렇다 쳐.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기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청정에너지예요. 그러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여기는 수력도 들어가요. 다 해소. 네, 원자력, 바이오. 그런데 여기는 원자력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건 신재생에너지 1등 발전주가 텍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내가 알겠어요. 왜 그러냐고 얘기 좀 해줘.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왜 자꾸 이러세요. 한 10분하고 끝내면 될까요? 저는 이거 5분 내도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급하십니까? 너무 궁금해.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텍사스가 1인당 태양광 발전량이 미국 내에서 1위주가 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가 하나의 국가잖아요. 미국을 뺀 나머지를 국가로 간주를 해도 1인당 태양광 발전이 1위가 텍사스가 됐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인구도 그렇죠.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그런데 어쨌건 지금 태양광 발전량 자체도 크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발전량 자체가 빠르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짓는데 건설기간이 다른 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걸 지으려고 하면 인허가 같은 것들에 의한 절차도 많이 들고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전력망 가지고 했지만 그냥 딱 짓는다고 했는데 전력망 설치를 하면 검토하고 이런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텍사스는 다른 주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냐하면 미국은 환경단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남부주들이 대체적으로 기업 우호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들은 뭔가 규제나 뭔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니까 최근 더 남부주들이 좀 한 게 북부의 노조라든가 캘리포니아의 환경규제나 이런 거 피해가지고 많이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그게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그게 지금 아까 보시면 5, 6년간 빠른 성과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텍사스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연방정부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막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정부에다 내리고 주정부에서 그 전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텍사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지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텍사스가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 짓는데도 시간도 짧게 걸리고 거기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자연환경도 나쁘지 않거든요. 햇빛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간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동네를 주로 위주로 태양광을 짓는데 그 동네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보면 텍사스로 유입되는 재생에너지 저장에너지 보조금이 수백억 달러인데 그중에 60% 이상이 시골 카운티로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시골 동네들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잖아요. 땅 파가지고 뭔가 건설을 짓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판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고 바이든 정부가 신재생하면 보조금 준다고 하니 돈 준다니까 일단 열심히 깔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시골 동네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돈 들어오는데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텍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실은 최근에 여기 미국 정치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텍사스 오스틴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진보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오스틴이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 캘리포니아나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많이들 가거든요. 반도체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면서 오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 진보 세력들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에서 우호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시골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재생에너지를 했더니 우리 동네에 돈 들어오네. 난 트럼프는 좋은데 재생에너지도 좋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로 벌어지냐. 텍사스에서 작년에 태양광과 풍력 건설 같은 거는 뭔가 바이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풍력 지으면 새도 못 다니고 소리도 윙윙대고 반사반면 안 좋으니까 아 이런 거 짜증나. 우리 이제 이런 거 좀 어렵게 만들자라는 입법 법안들이 다 투표해서 실패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아 텍사스 주에서. 텍사스는 여전히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약간 트럼프스러운 비후변화는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이 투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주 내에서 그런 것과 관련되는 표결들이 올라왔는데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과 풍력을 어렵게 짓게 하지 말고 지금의 이러한 우호적이기로 잘 짓게 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미 정치계를 주의회나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냥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답이 돈이 되니까. 내 동네에 돈 들어오는데 그걸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러면 이제 돈 안 들어오는 주정 도시의 보수주의자들은 환경을 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텍사스는 도시농촌이 대동단결 전세세. 아니 무슨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거기는 정치적인 성향도 맞고 돈도 주는데 그럼 더 빨리 늘었어야지. 왜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가 더 앞서가냐는. 아까 이제 거기 자료 보시면 나오잖아요. 신규 발전소 건설기간이 다른 주에 비해 절반. 왜 텍사스는? 환경.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이게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면 아무나 갖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인허가도 하고 전력망하고 하고 이거 검토하고 뭐 하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꼰대들 막 검토하는데 여기는 기업 우호적이니까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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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을 때도 우리 아파트 그냥 부지 사고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인허가 받는 기준에서 뭐는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각종 건설비의 이자 비용이 막 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는 왔더니 어 너 짓겠어? 네 맘대로 줘. 그러면은 공사기간이 단축되면은 비용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뭐 기업들이 도망나는 것 중에 하나도 여기 뭐 이거 규제 많다 저거 규제 많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은 뭔가 자꾸 그런 거 하는데 여기는 어 딱 봤더니 금방금방 돼. 아 그러니까 친환경도 친기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 친기업 이게 핵심입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미국적 혁신 미국적 친기업 마인드로 세계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 이게 구마당 마인드예요. 그리고 워낙 텍사스가 약간 사막처럼 넓고 뭐가 듬성듬성 있고 하니까 황량하니까 짓기도 좋은 환경이 환경일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텍사스만 그런가? 싶을 수 있죠. 그런데 텍사스가 그런가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먼저 통찰을 한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네 누굴까요? 네 저입니다. 네 소병수. 소병수의 에너지 시장이에요. 작년 10월에. 시대의 소병수. 텍사스 전력대가 돼서 찾는 기회라는 방송을 하셨고. 나중에 시간 보면 보시면 되지만. 스스로 하셨고. 거기를 보면 가끔 저도 제 책이나 제 방송을 보면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광 비중이 8월 달 기준으로 했는데 15.5%까지 올라왔다. 여기 이제 보시면 대충 천연가스가 한 절반 넘어요. 절반 넘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면 대충 20% 넘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제가 8월 달에 이미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더 세게 졌죠. 그러니까 이런 비중들이 텍사스에 올라오면 텍사스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이든을 싫어하는 거와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재생에너지를 좋아하죠. 그러네 돈이 되니까 돈은 모든 인형과 사고를 앞설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궁금한 건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돈이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많이 됐어요. 트럼프가 정책을 흔들어.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기사처럼 지금은 보조금도 주고 해서 돈이 되는 정책적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조금이 끊기면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곧 설명을 할 겁니다. 너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5분 내에 방송하고 끝내겠어요. 아까부터 조용히 가는데 억압적 분위기로 간다는 핵심을 자꾸 질문하는 거니까. 자, 여기를 보시죠. 아주 이건 재미있는 4월 17일 얼마 안 전에 기사죠. 제목이 이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청정에너지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하고 이 두 분이 다 보수주의자 국회의원분이세요. 청정에너지 투자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 몰리고 이게 공화당 우세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단 한 번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는 주로 어디를 다루려면 조지아주를 다루고 있어요. 텍사스가 아닌 조지아주가. 여기도 청정에너지가 지금 최근에 300억 달러의 투자와 3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지아주에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가죠. 현대차 전기차 공장 유치하느라고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그래봤자 창출된 자리 8,100개.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와 돈이 조지아주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지아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야죠.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젊은 보수주의자 대 76%가 청정에너지 확장을 지지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돈이 되냐 안 되는 건 떠나지만 나는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인데 76%가 청정에너지 확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도 환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금 말을 잘못할 거예요. 저는 환경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청정에너지 확장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과 앞의 말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그러네. 청정에너지의 확장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트럼프가 지구와 기후 환경을 지지할 거냐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확장으로 변환될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럼프도 돈 된다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트럼프 그분은 자신의 신념을 돈 앞에서 1초도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여론과 실제로 트럼프 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발언에서 바이든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갈아엎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 정책 단계로 갔을 때. 우리 공약이 꼭 공약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바이든도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한 다음에 IRA법 딱 만들잖아요. 관세 계속 부과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제조업하라는 것도 펀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 돼요. 미국의 전력 산업의 육성과 촉진을 위한 법안. 거기에 태양광도 되네. 그레이트. 그레이트 아메리카 전력.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자, 다음을 보시죠. 여기는 보시면 조지아를 봤고 텍사스를 봤을까. 플로리다도 보는 거예요. 플로리다도 아시겠지만 햇볕이 따뜻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분이 젊은 보수주의자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보수적 환경 가치와 청정 에너지는 같다. 우리의 플로리다의 수익거리나 전원적 환경을 환경적 가치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도시의 꼰대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청정 에너지가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히 농업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우라든가 각종 산불이나 제가 여기서도 나와서 했지만 미국 남부 지역이 작년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주택 보험도 어렵고 농민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잦은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농업 쪽에서 지금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돈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라면 이게 과연 플로리다 농업과 보수적, 시골적 삶을 지향하는 것에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지지자인 이것도 아까 미국의 보수주의연합의 플로리다 회원분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적 환경과치와 플로리다의 이러한 농업 그리고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텍사스 나왔죠? 조지아 나왔죠? 플로리다 나왔죠? 다음은 이제 또 아주 과격합니다. 이것도 2월 2일자예요. 여기 보시면 노스캐롤레아 공화당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여론을 잘 못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진 거는 이 공화당의 바보가 노스캐롤레아 공화당 바보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걸 졌다라고 성토하는 게 2월 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를 보면 청정 에너지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보수주의자 내가 공화당 지지자들도 청정 에너지 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부 특수 이해관계자와 개별 국회의원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냐면 2013년에 공화당의 노스캐롤레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지사, 상원, 양원 몽땅 다 공화당으로 넘어갔어요. 2013년에 이때가 됐을 때 신난 거죠. 우리가 다 해먹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정부에서 할 일 주정부에서는 태양광 세금 인센티브 삭제 풍력터빈? 원칙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설치가 매우 어려워서 설치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제도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선거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1년에 민주당이 주지사를 장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로 나오면 여수야대가 된 거죠. 주지사는 민주당이지만 거기는 양상은 아닌데 근데 여기가 맨날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하면 근데 이 두 세력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유일한 법안이 뭐냐 전기 부분의 탄소 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연방정부로부터 청량에너지 보조금을 최소 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이게 주정부와 주산업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몇몇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정신 차려 노스캐룰라예요 공화당!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일부 뉴스의 일부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의견들이 올해 전후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뉴스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뭔가 느낌적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적 느낌이 다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니까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게 정치권까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걸 빨리 캐치를 못한 애들은 오히려 선거에서 지고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오히려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돈 맛을 봤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 기사가 4월 12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보수주의자가 태양광을 지지해야 될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안 대표님이 지금 모르셔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사의 작성자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트럼프 정부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 때 국립석유위원회에 지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분은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가 출신이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석유나 화석연료 쪽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4월 12일 날 더힐이라는 데에다 기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수주의자여 태양광을 지지하는 다섯 가지 이유 하면서 첫 번째 지금 전력이 급증하고 있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AI나 이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보냐 전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전력망 얘기할 때 그런데 태양광을 자기 집으로 있던 애들은 자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태양광 건물에서 지으면 싸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니까 주거용 쪽에서는 태양광 설치비 초간에 부담만 좀 하면 값싼 전기를 쓸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전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석유 가격이 폭등하니까 유리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전력 시스템을 입거나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거에서도 태양광이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 제가 에너지 쪽에서 얘기하지만 저 이상한 중국이나 러시아나 혹은 저 중동 골치 아픈 애 새끼들하고 놀지 않고 우리끼리 한번 태양광 한번 딱 설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에너지들의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보수주의자가 왜 태양광을 지지하면 안 되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수치로 보여준 게 1월 1일자 숫자로 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미국의 각 주 중에서 여기는 풍력발전이 많이 하는 상위 주 순서대로요. 그리고 여기는 태양광을 많이 하는 주고 빨간색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 파란색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예요. 그러면 일단은 풍력 쪽을 놓고 보면 풍력에서 발전이 제일 많이 하는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는 전통의 공화당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오와 그리고 이게 뭐죠? 오클라우마 그리고 켄샤스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풍력발전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다 공화당 준 거예요. 빨간색이에요. 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은 이제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 쪽은 이건 지금 2022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캘리포니아가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격차가 5월자로 접혀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위 주도 텍사스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발전을 많이 하는 데서 공화당 주들이 지금 우위에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화당이라고 재생에너지를 지지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 왜 그쪽이 되냐? 여기 보시면 공화당 아까 그 소자로 보는 지속가능성 1월 1자였는데 공화당원은 기후문제는 난 몰라. 청정에너지는 좋아. 왜 기후문제하고 청정에너지를 같이 봐야지?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정에너지가 기후문제에서 온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옛날 꼰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보세요. 핵심은 뭐냐? 경제성. 맞아요. 미국은 선택하다가 이유가 없는데요. 아니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청정에너지가 더 경제성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성이 있을 정도 떨어졌다니까요. 지금? 네. 그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래도 패러티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다니까요. 미국은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농장 같은 데나 넓은 농업 쪽에서 있는데 농업 입장에서는 여기는 땅이 원체 넓으니까 농장에다가 그 옆에 좀 깔아봐야 티도 안 나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전 정부 때 남부 농촌들한테 태양광에서 엄청난 이득을 받지. 그런데 더 넓은 부지하니까 기존 농장의 영향은 적고 소득은 안정적으로 들어와.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시면 공화당 지지주들이 대체적으로 자연환광이 태양광이나 풍력에 유리해요. 이 그림은 뭐냐면 복잡하니까 다 빼시고 이 색깔이 있는 지역들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면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공화당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어서 풍력에 유리해. 그리고 자세히 얘기하지만 태양광은 당연히 이쪽이 좋겠죠. 밑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다 공화당 주죠. 그러면 자연환경적으로도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나 이런 것도 좋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하자면 공화당은 규제가 적어요. 발전소 짓겠다 뭐 하겠다는데 금방금방 줘 줘 줘 줘 줘 줘.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나오는구나. 더 나오죠. 금융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왜 청정에너지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되려 반문을 하는 거죠. 제가 청정에너지를 해야지라고 했지 기후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원은 기후문제는 몰라. 청정에너지 오케이. 굿굿굿. 심플한데? 심플한데 논리가? 자 여기 보시죠.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이것도 3월 24일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올해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올해 뭔가 언론들이 미국 언론들이 이상한 거예요. 2014년에 가디언에서 기사를 냈대입니다. 기후변화가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대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기후변화는 사기하라고 했던 분들 리스트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시 봤더니 전부 다 청정에너지 확산과 탄소 배출 감축을 지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거나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이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장려한 건데 이것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일관성 있게 보수주의적 사고 관점에서 10년 사이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022년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하원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용을 낮추고 전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간소화하는 획기적 법안인 HR1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미국만이 가능한 혁신을 옹호하고 천연가스 원자력 탄소 포집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기여한다. 그게 모토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연가스를 지지한다고 해서 태양광을 지지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태양광 원자력 탄소 포집 풍력 모두 다.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그러면 아까 지금 텍사스로 보면 거기 천연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태양광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풍력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 나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 돈 안 주면 사귀고. 돈 주면 갑자기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비즈니스. 7년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바뀌었고 주의회도 바뀌었고 주정부도 바뀌었고 텍사스도 이미 다 바뀌어서 작년에 그걸 방해하는 법안도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청정에너지는 저거 뭐지? 화석연료랑 제로썸 관계가 아니에요. 둘 다 안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태양광이 더 싸. 그럼 더 하면 되고. 천연가스 싸. 그럼 천연가스 싸 하면 되지. 그럼 왜 그게 대체죠? 아니 어차피 태양광에는 천연가스가 무조건 붙어요. 이게 같이 가는 쌍둥이 같은 관계여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올해만 나온 게 아니라. 기사를 보시죠. 2022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코퍼레이트 나이츠라고 여기는 크진 않지만 여기 보면 레드주가 그린 된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미 22년 전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게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죠. 선거의 해니까.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모두들 우리 트럼프가 바뀐 환경을 모르고 당연히 기준 언론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트럼프가 과연 재생에너지를 지지할 거냐 안 지지할 거냐는 것도 지금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전방정부에서 청정에너지 예산을 뿌렸어.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 공화당 주로 가. 그래서 민주당 애들은 우리의 돈을 뜯어갔는데 공화당의 돈이 가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 주에서는 이런 청정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을 지키고 에너지 자립을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게 미국 정치혁사 보시면 원래 미국 남부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땅이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흑인으로 노예제도로 바뀌었죠. 아니 못 바뀔 이유가 뭐죠? 지금 돈도 전부 글로 가고 있고 거기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의 중심으로 지금 다 올라서고 있는데 미국 공화당은 정말 유연하다. 사고가 유연해. 진짜 유연한 애들이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것도 지금 4월 5일인데요. 이것도 참 신기한 기사인데 미국 재생에너지가 지금 신기록을 갱신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재생에너지가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고 해요. 아까 텍사스주 얘기하셨잖아요. 텍사스는 태양광 어차피 해도 천연가스 많잖아. 그런데 여기 봤더니 4월 고2 기사 나오기 전주 주간 단위로 태양광 풍력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76%까지 주간 단위로 올라온 거예요. 천연가스 석탄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다 합쳐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름이라 일시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뉴 잉글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전력량의 45%가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나왔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의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전력 시장에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기록들이 계속 연이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 기후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놀랍게도 중서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이 너무 잘 된대요. 그리고 뉴욕 쪽에서는 풍력 발전이 너무 잘 된대요. 그리고 중부 대세양 쪽에서는 기록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이 잘 되고 있답니다. 발전량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1단위로 데이터가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PJM이라는 전력망이 뉴저지부터 일리노이아주까지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는 원래 가스하고 석탄발전 비중이 큰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태양광 발전 상위 10일 1단위로 최고 경신한 기록이 전부 최근 2개월 사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는 연 2.3% 증가할 건데 1년 전 대비했을 때 크게 1.4% 상위했다. 그러니까 우리 전력 시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광 풍력을 굳이 배제할 이유는? 그 말은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건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이 되건 누가 돼도 신재생 에너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또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임계선을 넘어갔고 모두가 다 수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지금 놀랍게도 공화당주들이 다 수혜를 받는데 공화당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앞에 기사들 보면 트럼프 집권하면 바이든 그 정책 다 퇴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있던 돈 뺏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돈 안 주면 과연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건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렇게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후변화는 아니고 신재생 산업으로 생각해서 바꿀 수는 있을 것 설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풍력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산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인도도 써야 중국도 써. 다른 데도 쓰도록 해 강제해야 본인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 이득이 됐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쓰게 하냐는 거야. 그럼 다시 이게 사실 기후변화에 엄청 좋은 거였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화당이 왜 기후변화를 반대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남부민주당 지역이 공화당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공화당은 예전에 돈 많은 자본가들을 지향했다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러네요. 그런데 트럼프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대다수 분들이 생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신기록 경신과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한번 보시죠. 미국이 2019년에서 23년 사이에 신규 태양광 발전 늘어난 게 60기가와트인데 그 이전까지 미국에 있었던 모든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의 두 배가 19년에서 23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겼죠. 풍력은 어떠냐. 풍력 발전은 지금 최근에 공사비 올라가고 해서 설치 잘 안 되고 지연되고 하는데도 발전량 자체가 23년에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했어요. 물론 기후가 좋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2023년에 신규로 돌아온 여기는 이제 배터리도 보통 재생에너지로 봅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 신규로 들어온 게 32.7기가와트인데 이게 이전 역대 최대 기록인 21년 31.5기가와트를 돌파한 거예요. 22년은 당연히 이해가 가시죠. 코로나나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연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2020년 이후 지금 태양광 지금 20년부터 얼마 안 됐는데 14기가와트가 늘어서 이게 지금 전체 최대 수요의 16% 규모고요. 물론 이제 각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1년에서 23년까지 신규 배터리 증설한 용량이 7.5기가와트인데 이것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전체 용량이 14%예요. 그럼 과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같은 걸 증설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죠? 소리 지금 앙숙처럼 하지만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코너 일체가 됐잖아요. 아까 노스캘롤라인은 거기서도 민주당 주지사와 콩화당 의회가 유일하게 초당적으로 합의를 하잖아요. 못할 이유가 뭐. 못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19년부터 23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트럼프 인기가 찾아보니까 21년까지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 인기 때도 많이 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보지 말고 이건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이미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언론들이 이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죠. 여기서도 보시면 2023년 작년 미국에서 과연 발전을 하기 위한 에너지 역량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아직도 화석연료가 60%이긴 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벌써 2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속도를 놓고 보거나 아까 캘리포니아주 내년 내후년까지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빠른 속도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0%, 40% 올라가는 것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원의 20, 30%를 하는 메인 세력을 과연 감당해 무시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세부 에너지원으로 보게 되면 천연가스가 43%고 원자력 18.6%, 석탄이 16.0%인데 석탄은 지금 모두가 다 줄여요. 공화당들에서 다 줄인다고요. 그럼 저 16.2에 절반만 재생에너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벌써 25%에서 30%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의 이 넓고 풍요로운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땅에서 왜 내가 재생에너지를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는 같은 급수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청정하다. 석탄은 공화당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석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석탄은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돈도 내고 농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지 말아야 하지? 그러면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요즘에 왜 주가가 급등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막말로 말해서 지금 정권 말기잖아요. 레임덕도 레임덕이 한참인데 왜 정권 말기에 저렇게 급등하나. 다음 정권이 어찌되든 간에 해볼만 하다라는 돈의 명확한 계산이 나온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나는 소수설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전기차도 사실 보면 전기차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효율이, 휘발유차의 효율을 과연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 보조금 끊기니까 바로 전기차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전기차 좋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불편한 것 같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풍력, 태양각, 수력 다 좋죠. 청정하고 만들어두면 앞으로도 오래 쓸 것 같고 보조적인 수단은 되겠으나 그래도 기존에 오랫동안 싸워왔던 기존의 석유나 천연가스나 석탄은 너무 더럽다고 치더라도 그거의 효율을 과연 이게 돈이 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 방향을 간다고 해야 말이 되는 비즈니스지 그런 정책적인 보조금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만약에 없을 때 그냥 말 그대로 다이다이로 붙었을 때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경제 아니냐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재생에너지 부를 하니까 재생에너지 지지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서성연료가 싼 이유는 이미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프라를 처음에 건축할 때 들어간 비용은 이미 외모론가로 사라진 거고 지금은 변동비와 가동되는 거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변동비로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석유나 석탄보다 싸다. 인프라만 한 번 구축하는 비용만 초기 지출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과연 어떻게 구축할 거냐 초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할 건데 지금 어쨌건 논쟁의 여지와 상관없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늘었던 건 팩트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안보적 논리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전기나 에너지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모든 걸 떠나서 이미 현재 시점에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꽤 많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보조금 나 모르겠고 하지만 텍사스에 이미 전기 생산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풍력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도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표가 돼지 표가 돼. 그분들이 과연 어떤 표를 알 거냐. 그리고 이제 시골 동네에서 태양광 풍력이 딱 들어와서 나왔던 그 풍요를 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미 태양광 풍력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원가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서 태양광 풍력 맞게 했지만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이즈도 있고 전력망 연결도 있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우리 얼마 풍풍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농장 옆에다 좀 태양광 팍 깔아봤자 단가가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미국이라 저게 가능한 거지.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만약에 미국이 자연이 좋아서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이 글로벌 룰을 만드는 거죠. 평정 전기로 만들지 않은 애들의 제품은 아동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처럼 수익 금지.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유럽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탄소 배출 국경세가 그런 거잖아요. 미국이 제도 만들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운데. 무지막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미국이 확실한 건 작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의 21%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했고 심지어 공화당 가장 반대적으로 할 것 같은 공화당 주의 텍사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은 이미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될 거다. 저는 그런 소수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는 굉장히 당연한 거긴 한데 왜냐하면 한 30년 동안 미국의 발전 수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기 수요량 자체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한 2, 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 메워줘야 되는데 원전 못 들어가죠. 석탄 못 들어가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태양광 풍력이란 SMR? SMR이 아니라 전역가스 전역가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주의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데 뭘로 메울 거냐 뭘로 메울 거냐 전기되면 다 하면 되지 SMR 하자 SMR 한참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단기는 이거 하고 중기는 뭐 하고 하는데 단기, 중기, 장기 몽땅 다 하자 태양광은 일단 땅하고 인원가 받고 돌리면 바로 돼요. 인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를 해서 모든 전기를 다 하자는 거고 거기에 왜 재생에너지를 하면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정관념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마치 서로 양립하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가 다 필요해요. 그럼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미국 에너지부를 가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부를 가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나 뭐나 다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장기, 중장기 계획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 심지어 건물이라든가 공장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송배전에서 전기 줄인 양을 줄이는 것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각각의 예산이 얼마다고 인력이 얼마다고 이게 10년, 20년에 어떻게 진행하고 단기 계획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조까지 끌고 오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는 더 많이 만들어야죠. 뭐든지 뭐든지 늘리자. 그러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값싼 전기를 사용하는데 왜 내가 태양광과 풍력을 줄여야지? 라는 것도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라고 소수설이 얘기합니다. 그 전제는 태양광 풍력의 가격이 점점 생산 단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미 떨어졌다니까요. 이미 떨어져 있고. 이미 그래서 상장회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 가격들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풍력발전소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풍력발전소 개별 말고 풍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버크셔 해설웨이의 밑에 있는 버크셔 해설웨이의 에너지예요. 버크셔 해설웨이의 에너지가 미국 내에서 풍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버크셔 해설웨이님께서 언제 기후 얘기하셨나요? 그런 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석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철도고 뭐고 하는데 콜라 좋아하는 분이잖아. 근데 그분이 풍력발전을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력사업자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재생에너지를 환경이라는 틀로 보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논리를 갑자기 깨는 게 미친 듯한 전기 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원래 AI 때문에도 골치 아픈데 밖에 있는 공장까지 끌고 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든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화되셨습니까? 감화되셨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소수설이라 어디까지? 하지만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원래 대박 주식은 소수설에서 다수설로 바뀔 때 나옵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종목 두 개를 찍어드렸고요. 트럼프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뒤에 과연 이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1년 뒤에 뭐라고요? 저보고 나서 맨날 주가를 이렇게 안 맞추고 있나 미리 안 가르쳐준다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FSLR하고 CDR 이 두 개?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드렸지. 알겠습니다. 재밌네. 솔깃하네요. 나름. 재밌네요. 트럼프라면 트럼프의 성향상 손바닥 뒤집으시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민심의 소위 공화당 지지자들의 민심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돈이 되는데 왜 이런데 돈 내는데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다. 오히려 공화당이 친기업적이라 생산당가도 더 줄인다. 뭐든지 약간 친기업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산업은 발전하는 것은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유독 재밌네. 우리 서병수 애널리스트는 갈수록 더 재밌어집니다. 오늘 억압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상하게 나는 혼난 것 같은 오해십니다. 저는 오해했을 때 뭔가 너는 좀 생각 좀 더해라. 이런 구질함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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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